많이 추우세요? 춥습니다 여기가 더 추워 이상해 여기 어디냐면 궁촌로에 저희 할아버지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찍는 게 너야? 나도 보고서 왜 나를 찍는 거야 너 뭐야? 너 어디서 나왔어? 나 여기 빙고 사시는 스텝이야 아 그래? 재미없다 제가 지양의 손을 뻗내기를 모아 통과해 다들 어디 가세요? 이거 일당 나오나요? 나 이거 카메라 하나 잡았는데 오늘 왜 왔어 여기? 아 여기 일단 어디야? 아 몰라 나 지금 더 하기 싫어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저기 촬영 뭐 있다 그래서 왔어 무슨 촬영이지? 딩고 프리스타일 딩고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잘해 형? 프리스타일 잘하지 됐고? 무슨 노래 찍는 거야 그러면? 통백권이라는 노래 오늘 나왔어 아 그거 그거 같이 놓고? 니가 피처링 했잖아 통백권이란 노래 내가 랩을 피처링해서 고객 퀄리티를 올려줬죠 그쵸? 그나저나 너 나랑 선글라에서 똑같냐 왜? 근데 이게 멋이 다르잖아 형이랑 나랑 내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? 됐고 자기소개 좀 해봐 안녕하세요 구천에 사는 디자이너 됐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한산입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술탄에서 춤을 추고 이번에 통백권 안무도 형이 짠 거예요? 다 짰습니다 안무는 제가 다 짰습니다 전부 다 능력 짜지네 키보드도 치던데 형 그때 보니까 키보드로 쳐요 키보드는 어디서 배웠어요? 저요? 실용음악학원 실용음악학원 어느 노래만 특별히 연주를 하시던데? 사라지는 꿈하고 눈의꽃 다른 곡은 연주가 불가능하시고 다른 곡 눈의꽃 눈의꽃 눈의꽃은 그 노래를 갑자기 형이 왜 실용음악학원 숙제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의 홍기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? 무슨 담배 피세요? 디스플로스 디스플로스 갑자기 마음이 좀 아프네요 많이 써서 피시는 거예요? 아니면 가격이 싸서 피시는 거예요? 말 써서요 말 써서요 오케이 술탄 베이스치는 G입니다 G 아니고 G죠? 네 G 알파벳 G인가요? 아니면 그냥 G인가요? 알파벳 G인데 성이 GC죠 그죠? 지정훈이죠? 지윤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고 오늘 가장 의욕이 없어요 이 친구는 네 다 죽이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뿐이죠 네 저도 지금 여기서 무슨X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세요 막 거의 뭐 과거에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노래인가 보네요 아 이겁니다 아 이게 뮤비가 공개가 됐죠? 네 지금 공개 됐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이거? 어 화로라는 타투이스트랑 나이니스트라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함께 합친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안되고 꼭 유튜브로 술탄 통백권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통백권이 뭔지 아시네요? 통백권 통백권이 이게 진짜 필살 기술인 거 알잖아요 만화의 제목이 통백권이잖아 아니에요 쿵후보의 친미 아 쿵후보의 친미 에서 나오는 필살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배를 빡 치면 멍이 안들고 안에 내장이 닫히는 친 걸 통과해서 뒤가 닫히는 맞아맞아맞아 아무 내용 없는 노래고요 내용 있습니다 내용 없어요 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때리겠다 저한테 벌스 부탁할 때도 형 이거 무슨 내용 써야든지 아무렇게 써 이렇게 부탁해갖고 그렇게 내가 성의 없는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권법의 찬양이죠 권법을 왜 찬양하는데 갑자기 못쓰는 편집각이고요 원래 저희가 래퍼를 됐고요 비와이를 쓰고 싶었어요 비와이는 저희 가격에 안 맞고요 네 어 끝났나요? 다들 담배 끄시고 일합시다 니가 뭔데 야 나 딩고 스텝이야 나 딩고 스텝이야 힙찌기 새끼야 하 아 집에 가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